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코레일 물류 부문이 사업부 체제로 새출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물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코레일 물류 부문을 책임사업부제로 개편해 출범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철도 물류 부분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여객과 화물의 운영을 분리한다는 원칙화해 물류 자회사 분리의 전 단계로 과도기적 책임사업부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코레일 물류사업부는 지역본부에서 분리된 6개 물류사업단과 산하 89개 물류역으로 재편되며 총 1,367명의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또 여객과 공동으로 활용 중인 시설 설비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사업부문 간 내부 거래제를 도입해 원가 구조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사업부문별 명확한 경영진단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책임 경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물류본부장은 공모를 통해 선임하기로 하고 직원도 별도의 직렬로 채용하는 등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분리구조가 도입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철도 물류책임사업부제 출범과 함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